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9번째는요.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A 총지출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 이론이 나온 시대적 상황, 대공황이거든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케인즈 모형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케인즈랑 경제학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경제학자예요. 이분이 영국의 캔브리지 대학에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하고 캔브리지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캔브리지에 입학한 학생이 촌에서 좀 올라와서 이 사람이 명문대학 캔브리지에 가니까 되게 좀 긴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어떤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나 죽었다. 근데 케인브리지에 입학한 놈들은 다 이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처음 만났던 친구가 케인즈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케인브리지 대학에다가 케인즈 같은 놈들만 있었겠어요? 아니겠죠. 그런데 하필 재수없게 케인즈를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너무나 아는 것도 많고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케인브리지 대학에 진짜 이런 놈들만 모여있나? 막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약간 동성연애자로 소문이 나 있었대요. 실제로 그랬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결혼은 나이가 10살인가 20살 차이 되게 많이 나는 러시아의 발레하는 분하고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던가 환치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경제학자들이 보통은 자기의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주식판에 뛰어들었다가 알거지가 되거나 쪽박을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엄청난 부자로 경제학자들 중에서 부자가 고전학버의 리카르도 하고 케인즈 둘입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가 케인즈의 아내가 러시아 무용수 출신이었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씀씀이가 되게 해폈댑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가 돌아가실 때 그 돈을 재단에다 맡겨가지고 이 아내에게 돈을 얼마씩만 지급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대요. 이분이 아무튼지 간에 케인즈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야말로 이분의 이 정기를 읽어보면 진짜 희대의 풍으나 엄청난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지 간에 근데 케인즈의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대공황이. 이 대공황이 이제 언제 일어났냐면 1929년에 정확히 사실은 그 이전부터 불황의 조짐이 좀 있었는데 1929년인가 그럴 거예요. 29년에 10월, 10월달에 20, 그것도 10월 24일일 겁니다. 아니 26일인가 아무튼 그 날에 금요일이었어요. 그 금요일에 주식이 갑자기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 월가의 주식이. 그래가지고 그걸 검은 금요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검은 금요일로부터 본격적으로 그 대폭락을 기점으로 해서 그 대공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그 해가 1929년부터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39년인가 그럴 거예요. 장기간이죠. 10년 동안 굉장히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실업률이 여러분들 완전 고용 실업률이 보통 3%에서 4% 보고 있거든요. 이때 실업률이 도시 내에 가장 높았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을 했다니까 엄청났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종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산주의 진영에서 이 대공황으로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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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저걸 보라고 망하라고 자본주의는 저렇게 끝난다고 그렇게 선전으로도 이용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대공황이 10년 동안 일어났는데 이 케인즈 케인즈 이론의 반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전에 있던 경제 이론을 우리가 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학파라는 이름이 되게 뭐 우리 클래스는 영원하다 뭐 그딴 소리 해야죠? 그런 좋은 뜻이겠어요? 아니면 뭐 좀 구식의 아니면 구닥다리의 그런 뜻이겠어요? 그렇죠? 별로 안 좋다는 뜻이겠지. 왜냐하면 이 대공황의 이 10년 동안 장기적인 불황을 케인즈 이론이 나오기 전에 경제학의 이론으로는 설명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케인즈가 일반 이론이란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 불황의 원인 그리고 이 불황에 어떻게 타기해야 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서 그걸 뭐라고 하면 케인즈 혁명이라고 합니다. 일대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경제학에. 그래서 이 이전 이론들은 아 이건 되게 구식이야 하는 그런 이제 고전학파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고전학파에 요것들이 대공황에 써먹을 수 없었냐 고전학파는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은 상품의 가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돈의 가격은 뭡니까? 이자율이죠. 그렇죠. 이자율이라던가 자 이자율이라던가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은 뭐예요? 임금이죠. 이자율과 임금이 막 뭐 좀 노동자들이 시장에 좀 많이 나와 있어. 그러면 초과 공급이 생기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완전고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손이 좀 딸려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적으면 임금이 지멋대로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해소시켜서 시장에서 청산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요. 항상 균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업이 없다 그랬어요. 실업이. 얘네들이 비자발적 실업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이 대공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거예요. 초과 공급 상태. 무슨 뜻이냐.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과 공급이 노동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이 실업이죠. 아까 엄청난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건 재화시장이건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노동도 남아 돌고 재화도 안 팔리고 그런 현상이 생긴 걸 우리가 대공황이라 그러는데 야 이 10년 동안 지금 균형을 안 이루고 계속 이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해소가 안 되잖아. 니네 의견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케인지 이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전학판은 어떤 법칙이 있냐면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이의 법칙은 뭐냐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 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수요는 언제나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에 상품이 나오면 항상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1920년도면 이거 20세기죠. 그렇죠. 20세기 초반이죠. 19세기까지는 세이의 법칙이 통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자동화가 되어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동화 중에서도 가장 대량 생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컨베이어 벨트. 그 포드 있죠. 그 차 만드는 회사. 거기서 컨베이어 벨트를 처음 만들면서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시장에 물건이 부족했어. 여러분들 지금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사실 20세기 이전까지는 소비자나 공급자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공장도 굉장히 좀 열악했어요. 물론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도 기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자동화보다는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다 자급자족으로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자급자족으로 하니까 자기가 쓰다 남은 물건을 시장에 파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는 항상 물건이 적었겠죠. 수요는 많았는데. 그러니까 세이어 법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자동화가 되기 이전이니까 시장에 물건이 부족하니까 물건이 내놓으면 다 팔려. 그러니까 고전업화도 말도 맞는 거지. 사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초과 공급에 의해서 대공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인즈는 케인즈의 견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여기서 가격은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임금도 경직적이라는 거예요. 뭐 임금이란 게 보통 우리가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이렇게 고전업화가 주장한 것처럼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격이 경직적이고요. 그리고 케인즈의 시대는 지금 대공황 시절 아닙니까? 공급은 언제나 충분하고 유휴시설, 노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고전학파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공급량이 많으면 그 공급량이 수요가 국민소득이 된다.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가요? GDP 있었죠? GDP가 국민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GDP가 뭐였어요? 국내 총 생산. 생산이 많으면, 생산이 많으면, 생산이 많으면은 국민소득도 올라간다고 그랬죠? 제가 많이 만드는 나라일수록 잘 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 GDP 집계하는 방식은 이 고전학파의 요거를 따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케인즈는 야, 1000개 만들면 뭐해? 시장에서 800개밖에 안 팔리면, 1000개가 GDP가 아니라 800개가 GDP야. 고전학파는 1000개를 만들면 1000개가 GDP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그래서 케인즈는 유효수요를 강조했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수요하는 것은 유효수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케인즈 이론에서는 어떻게 지출과,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는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부터 볼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 총지출이라고 했는데, 우리 GDP를 세 가지 방법으로 집계를 했었죠. 생산하는 방식, 그 다음에 분배 방식, 그 다음에 지출. 그러니까 소비야. 지출은 소비예요. 소비 측면에서 GDP를 합계했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GDP, GDP의 합계 방식은 여기 밑에 비교를 해놨는데,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이건 순수출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 합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케인즈는, 우리가 앞에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수요 곡선쯤으로 본 거예요. 수요 곡선쯤으로. 그러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야지, 공급 곡선하고 만나야지, 균형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총지출은 이렇게 됐는데, GDP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GDP하고 차이점. 뭐냐면, 자, 봐봐요. GDP는 이거죠. 그죠? GDP는 C+, I+, G+, X-, M인데, 총지출은 이거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면, 이 투자 항목에서, 이 P만 붙었네.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 사전적인 투자라 그래서요. 이런 겁니다. 자, 예컨대 GDP는 1,000개 만들었죠. 1,000개를 만들었는데, 뭐, 자동차라 그래요. 차를 1,000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해 시장에서 800개 팔리고, 200개는 안 팔렸다 그래요. 그러면, GDP 같은 경우에는, 그해 팔리지 않는 재고를, 재고 투자 항목에 집어넣어서, 생산량인 1,000이 GDP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총지출에서는, 800개, 800개, 시장에서 판매된 800개만, 총지출에 들어가요. 사전적으로, 800개고, 200개는 사후적으로 안 팔리니까, 재고 투자에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지출은, 뭐만 포함하냐면, 그해 팔리지 않는 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전적 투자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이거, 그냥, 그냥 투자라 그래요. 그래도 다 알아들어.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총지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수요고요. 그 다음에, 총, 공급, 총공급 곡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AS 곡선인데, 이건 일종의, 우리, 그 미시경 지역에서,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어디에다 그릴 거냐면, 이 평면에다 그릴 거예요. 자, 수직 측은 이게 뭐예요? 이게 총지출이죠. 총지출. 그 다음에, 이 Y는, 이거는, GDP이기도 하면서, GDP이기도 하면서, 이거는, 총, 생산을 의미하는 거죠. 총 생산이면서, 국민, 소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거는, 이 수평축에 있는 건데, 수평축에, 여기 생산량도 나타내면서, 국민 소득은, 여기에서 재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일단은,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무슨, 총지출에 관한, 식이 나올 텐데, A, E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Y 플러스, I,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변수가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변수. 변수는, 여기에 있는 이 Y하고, A인 거죠. A, E하고, Y가 변수겠고요. 그러면, 이게 수평축이니까, Y 앞에 어떤 것들이 붙어 있으면, 숫자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기울기가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겠냐면, 상수가 된다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럼, 이 상수는 뭘 의미하냐면, 이 수직측의 절편을 의미하는 걸 거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자, 우리 교재에 제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이거를, 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시험을 위해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읽고, 이해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자세하게 이건 적어놨거든요. 교재에다가.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자세하게 읽고 이해하면, 금상첨화예요. 시험 나오면 무조건 다 맞아.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큰 아이디어만 알아도, 우리 시험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라고, 지금 아셨죠? 봐봐요. 자, 그러면, 총지출이 지금, 이 시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이 소비지출, 투자, 아유, 너무 지저분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서, 이 소비지출하고요, 투자하고, 이 정부지출하고, 순수출 있죠? 이런, 이런 것들의 요소를, 하나하나 따지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시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이 시기, 이렇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설명이, 자, 설명을, 이쪽에서 빼야 되겠다.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이 시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소비입니다. 소비. 이거는, 소비를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소비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소비를 하냐면, 100만 원 벌죠. 그럼 일단, 세금 떼고, 세금 한 10만 원 원천징수에서 떼고 나서, 90만 원 이래 봐요. 90만 원 가지고, 소비를 해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소비를 할 때, 소비를 할 때, 다 하지는 않는 거죠. 다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소득 중에서, 세금을, 떼고 나서, 여기 조세예요. T가, 택스, 그 중에서, 얼마 정도, 저축하고 나머지는, 어, 소비를 하니까, C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C,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봐봐요. 요거를, C, Y, 마이너스, 뭐, T, 이렇게 적었을 때, T를 정액세라고 하면, C에다가, 요거, 요거, 요게 상수가 됩니다. 그냥, 조세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소득 앞에 C가 붙어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세금을 떼고 나서, 요 C는, 요게 예를 들어서, 0.8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소득 중에, 0.8은, 소비하고, 그죠? 소비하고, 나머지 0.2는, 저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붙어있는 C를 뭐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있지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 소비 성향은, 1보다 작겠죠? 0보다는 크고, 왜?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 1보다 크면, 100만 원 벌어가지고, 150만 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Y 앞에 붙어있는, 조그만 C는, 요거는,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여기서 0하고 1 사이다. 요건 뭐예요? 소득 중에, 다 쓰는 건 아니고, 1원 벌면은, 한계 소비 성향이 0.5면은, 1원 벌면, 0.5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됐고, 그래서, 이 C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시계, 녹아들어가 있는데, C0,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요것도 있어. C0가 들어가요. 요 C0는 뭐냐면, 요거는, 기본 소비예요. 기본 소비, 기초 소비. 뭐냐면,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우리,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죠.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 소득이 없다고, 아무것도 돈 안 쓰고 삽니까? 그건 아니죠.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가 붙으면, 요거는, 상수, 상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C소득이란 거는, 뭐의 함수냐면, Y의 함수라는 얘기예요. 즉, 어떤 거? 소득의 함수야. 우리 아까, 이거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 봐요. 우리가 뭘 나타내고 있어? Y하고 관련되어 있는 놈을 찾는 거죠. C는 Y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딴 놈들을 하나 볼게요. 다른 놈들은 보면은, 이번에는, 요 투자를 볼게요. 투자는, 우리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봅니다. I0로 나타내요. 상수라 이거예요. 상수. Y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소득인 Y하고 상관이 없이, 이자율하고 더 큰 상관이 있거든요. 이거 외생적으로 그냥 주어진 거라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G. G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정부 지출이죠. 정부 지출도, 재정 정책하고 상관이 있지, 국민 소득하고는, Y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또 요거, G0, 상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요, X-M을, 자꾸 이렇게 빼기로 하면 귀찮으니까, 넷, X. 그러니까 요거 넷 엑스포트죠. 순수출이에요. 요것도,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쳐가지고, NX0라고 나타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총지출을 구성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관련이 있는 건 뭐예요? Y하고 관련이 있는 건, 요, C예요. 그래서, 요것들, 요, I0, G0, NX0를, 다 모아놨더니,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T도, 만약에, 요거에, 일정한 정액세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제로라고 붙어있는 거, 다 상수죠? 상수고, 상수고, 상수야. 이거는, 요, 요것들, 상수항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럼, 이걸 제일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총지출은, 상수 A, 더하기, C분의 Y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기울기가, 기울기가 C고, 절편이 A인, 그런, 총지출, 곡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이거 대충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A라면서, A. 그러니까, 이 A값은,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수출도 상수를 받고, 정부지출도 상수를 받고, NX도 상수를 받죠? 요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거를, 요거 A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요, 수직축의, 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곡선이 이런 직선을 나타낼 건데, 나타낼 텐데, 이게 지금 A가, A 플러스, CY잖아요. 그럼 요, C는 기울기겠네.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에, 이 기울기는, 45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이게 45도 각도가 1이죠? 근데 요거 지금 1보다 작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요, C는, 기울기 C는,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요게 45도 보다는, 작을 것이다.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해 죽겠네. 자, 이거 지우면, 결국 우리가, 다 지워라, 다 지워. 자, 그래서, A 곡선은, 요런 형태로, 요렇게 되더라. 요런 형태로, 요 각도는, 45도보다, 작은 값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절평값이, 요렇게 되어있다. 요렇게 생깁니다. 요게 총, 총 지출의, 곡선을 우리가, 이제, 일종의 수요 곡선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미식용 경제형에서. 그럼 공급 곡선은, 어떻게 나오느냐? 공급 곡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GDP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여기, 수평축 있죠? 여기 수평축, 요 Y가, 국민소득, GDP를 나타내면서, 요거는, 생산량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요게 지금, 뭐, 10조라 그럴까? 만약에, 생산이, 10조원어치 됐죠? 그러면 이게, 총 생산량일거죠? 그죠? 총 생산량이야. 근데, 우리, 요 생산은, 산면 등가의 원리 기억나요? 산면 등가의 원칙? 어떻게? 그렇죠? 생산 측면이나, 지출 측면이나,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에 10조어치면, 지출도 똑같이, 10조어치가 이뤄져서,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20조어치를 만들면, 지출도 똑같이, 20조원이 만들어져. 이렇게 돼. 그 말은, 자,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쭉 이으면, 이거는, 45도선을 그을 수 있는데, 왜 이 45도선이 나오냐면, 이 45도선상에 있는 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생산이나, 이쪽에 있는 지출 측면의 GDP, 즉, 국민소득이,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죠. 재고가 다 떨려나가고, 다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45도선상에 있는 점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모든 생산양에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에요. 즉, 생산과 지출이 일치하는, 그런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요 균형을 나타내는, 요 점에서, 뭔가 이루어지겠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눈치 빠르면 이제 좀 아시겠지. 봐봐요. 그러면 이게, 45도선이, 총 공급 곡선이잖아요. 그죠? 이 선상에서는, 요렇게, 자, 요게, 45도선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A는, A2. 요렇게 균형을 이루는 건, 요 선에서 생기게 돼 있어.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총 지출 곡선이 있죠. 걔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일단, 여기에서, 절편을 가진다 그랬죠? 절편을 가죠. 그리고, 45도보다 완만하니까, 무조건 한 점에서는 만나겠네. 그죠? 그럼 이게, 총 지출 곡선이에요. 이거 아까 어떻게 그랬냐면, C, Y에다가, 절편 A값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A값. 그러니까, 요 각도가 45도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무슨 점이냐면,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는 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봐봐요. 요, A 있죠? 요 총 지출 곡선이, 만약에, 위로, 들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여기가, 국민소득이 되겠죠? 그럼 총 지출 곡선이 이렇게 가면, 그치? 여기에서 이루어지겠네.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GDP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총 지출, 수요에 의해서, 여기 재고는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유효수요가 몇 개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몇 개가, 생산이 되는 거에 결정되는 거죠. 이놈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이게, 기본적인, 케인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설명 끝. 아셨죠? 무슨 뜻인지,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을 좀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생산과 총지출의 균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는, 45도보다 작은, 이, 앞에부터 C, 한 개 소비 성향이, 여기에서, 이렇게, 45도보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한 점을,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총 공급 국선이고, 자, 그러면, 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초의, 자, 봐봐요. 지금, 이게, 45도선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국가가, 여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Y2, Y2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국민소득도, 국민소득도 Y2고요. 그 다음에, 어, 뭐야, 그, 생산, 총생산란도, 총생산란도, Y2겠죠? 숫자로 좀 해볼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천이라고 쳐볼게요. 천, 천, 천. 그러면, 자, 이게 천 개면은, 보세요. 지금, 국민경제가 여기에 생산을 했다면, 위에 쭉 올려봐. 그러면, 지금 총 지출, 실제로 소비하는 양은, 요만큼인데, 생산을 얼마큼이나 더한 거예요? 이만큼이나 더한 거죠. 왜? 이 길, 이, 요,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45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이게 초과 공급이야,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니까, 이제, 재고가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기회에는, 재고량을 줄여서, 더 적게 생산할 겁니다.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국민소득이, Y2였다가, 어디까지 줄겠냐면, 재고가 사라지는, 여기까지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소득은 결국 뭐가 돼요? Y0가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또 결정됐어? 그치? 요, 총 지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봤자, 결국은, 다음 기회에, 국민소득이, 여긴 반대 현상이에요. 대략, 초과 수요가 일어나서, 너무 조금 만드니까, 다음에 더 많이 만들 거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조정을, 가격을 가지고 조정했습니까? 아니면, 재고량을 가지고 조절했습니까? 재고량을 가지고,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해소를 시켰죠. 그죠? 고전학판은 어떻게 해소시켜요? 우리 미시경적에서 보던 건데, 고전학판은, 그냥, 여기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수요량이면, 여기에 있는, 가격을 왔다 갔다 해서, 해소를 시킨다고. 그래서, 총산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케인지는, 물가는 변화죠. 물가,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재고량의 조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얘기.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시험 문제, 가끔가다 등장하는데, 자, 우리, 원래, 총지출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C+, C+, I+, G+, N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정부 부분하고, 해외 부분이 없다. 이 소비와 투자만, 존재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소비의, 가계 부분과, 투자하는, 기업 부분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소비함수와 투자함수가, 아래와 같대요. 이때, 균형 국민소득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으면, 자, 봐봐요. 요거를 두 개를 더해. C+, I를 더하면, A잖아요. 그게 뭐가 되냐면, 국민소득인, 총 생산량과 동일한 곳에서, 어떤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요점에서, 균형이 일어나죠? 이때, 국민소득이 얼마냐 물어보면, 자, 여기서 C는 얼마예요? 50 더하기, 0.8Y, 그 다음에, I는, 20 더하기, 0.1Y니까,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0.1에서, 0.8을 더하면, 0.9니까, 요걸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0.1Y고, 50에서, 20 더하면, 70이니까, 0.1Y는, 7이니까, Y는 얼마? 700이겠네요. 700.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은, 7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한쪽으로 Y 넣고 풀면, 다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이거 볼까요? 우리, 케인즈모형의, 균형 국민소득의 개념은, 방금 전에, 총지출이라고 했는데, 총수요랑,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총수요를 얘기할 때는, 이때부터는, 총지출은, 물가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고, 총수요는, 구성요소는 다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면, 물가를 고려할 때 나타나는 게 총수요예요. 그래서 측면을 강조한 균형 국민소득입니다. 공급은 충분하지만, 유효수요가 부족한 불안경제를 상정한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물가가 경직적이라는 게, 굉장히 이때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전학파는 가격을 조정했는데, 케인지는 생산량 조정한다고 그랬죠. 재고량을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한데,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길이니까, 소비가 미덕이야. 그리고 저축은, 저축은 나빠. 저축하는 놈들은, 국민을, 아니 저기, 국가를 좀먹는, 나쁜 것들이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일어나면, 개개인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돈을 안 쓰고, 어떻게 되냐면, 저축을 하려고 그래.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저축이란 게 뭐냐면, 소득이 있을 때, 여기서 조세, 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는 게, 이 저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축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총 지출인, A가, C+, I+, G 아니에요? 이 소비가 낮아지면, 유효수요가 감소하죠. 총 지출이 감소하죠. 그러면서, 국민 소득이 감소하니까, 생산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불황에 빠져. 그 말은 뭐냐, 개개인에게는,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게, 개개인에게는 더 이롭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의 소득도 떨어지게 돼요. 왜? 국가 전체가, 생산량을 줄이면, 실업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를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 때나, 그러면 선생님, 저축하지 말고, 옛날에 그런 CF가 있었어요. 인생을 즐겨라,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인생을 즐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때나, 어느 때 통하는 얘기냐면, 이제, 불경기 있죠? 불경기일 때, 이 얘기가 통용이 되고, 불경기고, 그리고 저축의 역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불경기 이거나, 아니면은, 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이 저축의 역설이, 아니, 후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 아니라, 투자의 기회가, 별로 없는, 선진국에서, 이 저축의 역설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불경기는, 왜 저축을 하면 안 좋은지 알겠죠? 소비를 늘려가지고,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침체에 빠지니까. 그러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후진국에서는, 저축의 역설, 저축이, 미덕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저축을 해야지, 기업이 돈을 빌려서, 이걸로, 자본을 형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아이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후진국에서는, 저축을 하게 되면, 이 저축이, 바로 뭘로 이어지냐면, 투자지출로 이어져서, 경기가, 더 잘 돌아가. 그러니까, 이건 후진국에는, 저출의 역설은 안 맞죠. 다만, 선진국에서는, 안 그렇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별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돈을 자꾸, 저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은, 돈을 안 빌리게 될 거고, 소비지출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의 역설이 생긴다고요. 후진국은, 투자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축의 역설이, 토닝되지 않지만,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저축의 역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저축의 역설이란 무슨 뜻이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 이거 구성의 오류라고도 하죠. 구성의 오류.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느 때, 불경기하고, 선진국에만, 통용이 되는 얘기고, 후진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얘기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제 승수효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승수효과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데는, 승수를 제대로 구해가지고, 시험 문제, 계산을 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테셋 시험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따가, 균형 재정 승수가 나오는데, 그, 균형 재정 승수가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건, 그리고 승수효과 자체에 대해서, 그냥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 테셋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 개념만 알아볼까요? 봐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 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백조를 투입했다 그래. 4대강 사업한다 그럴까? 5대강 사업한다 그럴까? 아무튼, 백조를 투입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투입을 한 백조가요, 이 백조가, 총 지출을, 자, 봐봐요. 요 식 있죠? 아까 봤던 식. 요 놈이, 요렇게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냐면, 총 지출이, 요, 총 지출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증가해요? 총 지출이 높아지면, 국민 소득도 커지잖아요. Y, 소득이, 100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죠? 100만큼 올라간다. 그럼 소득이 100만큼 올라가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보세요. 소비를 얼마 하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100에서 20조는 저축하고, 80조는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가 80을 해버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소비가 80이 증가하니까, 지금 이 소비가 80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총 지출이 80이 올라가죠? 그러면, 소득이 또 80이 올라가겠네요. 자, 지금 그 얘기가 이거예요. 정비 지출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서, A2, 즉, 이 총 지출이 80 증가했죠? 그래서 소득도 80 증가해.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또 이거, 이 소비가 얼마가 이루어지냐? 0.8이니까, 88에 64, 64조 증가. 그리고 64조의 소비가 또 증가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총 지출이 64가 증가하면서, 소득 Y가 또 64가 증가하고, 이거의 0.8인 51.2조가 또 소비에 투입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세적으로 쭉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부 지출이 일어나면, 정부 지출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경우에는, 자, 그 경우에, 이때는, 이 얘기죠. 100조를 투자할, 100조를 지출을 했는데, 국민 소득이 100만 증가했어요? 아니면 쭉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연세작용을 통해서, 정부 지출이 100 이상, 여기는 몇 배가 나오냐면, 5배가 나와요. 500, 이거 다 더하면, 500 나옵니다. 500조가 증가를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승수 효과라 그래. 100조를 정부에서 지출을 했는데, 국민 소득이 증가한 효과는, 몇 배가 늘어갔냐면, 5배 늘어났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승수 효과, 5배의 승수 효과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럼 승수는 뭐냐면, 지금 100 투자했더니, 5배 됐죠? 5가 승수야, 5가. 만약에 300조가 됐으면, 3이 승수였겠죠. 아셨죠? 이건 우리가, 승수 효과라 그런다. 연세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자, 됐죠? 음. 그런데, 이제, 자, 이게 승수 효과가 무슨 뜻이냐면, 방금 전에 봐봐요. 요, 총 지출이, 100 증가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요만큼, 500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더 길어요? 아니면, 이 길이가 더 길어요? 이 길이가 더 길죠? 그죠? 그 이유는 왜 그래? 이건 되게, 기하학적으로, 당연히 기울기가, 이게 더 작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더 길게 돼있잖아요. 그죠? 기하학적으로도,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요 지출, 총 지출은, 1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5 올랐다. 이걸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하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균형 재정 승수라는 건 뭐냐면,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요 승수 효과에서, 정부 지출을, 뭐, 지금 100을 증가를 시켰더니, 실제로 늘어난 거는, 500 늘어났죠. 그럼 이 승수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5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정부 지출을 할 거냐면, 세금을 거둬요, 세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조에, 세금을 거둬려가지고, 100조에 정부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100조 빠지고, 정부 지출해서, 플러스 100이잖아요. 그럼 요 식에서 보자고요. 요 식에서 보면, 요 세금은, 마이너스 100이죠. 그죠? 그리고, 요, 정부 지출이니까, 요거, 여기서 세금을 빼가지고, 플러스 100을 했잖아요. 그러면, 100조를 거둬가지고, 100조를 거둬서, 100조를 썼으면, 총 지출은, 속된 말로 똔똔이어가지고, 아무 일도, 그, 지출, 국민 소득이, 안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정부 지출이, 100조, 세금 100조 거둬가지고, 정부 지출 100조 했을 때, 국민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조를 증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100조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자, 이거 사실 그냥 무조건 외우면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 드려볼 테니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세요. 봐봐요.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뭐, 0.8, 0.8이건, 0.2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봐봐요. 세금을 먼저 거뒀죠. 세금을 먼저 거뒀어. 그러면은, 여기서 100조를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이 100조를 가지고, 100을, 정부 지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100조는, 하나의, 그, 국민 소득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이 100조는, 바로, 이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Y가 처음에, 자, 이 연쇄 반응에서, 초항이, 처음에, 소득이 100이 증가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식에서 보면, 이 세금은,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0.8이 있죠. 그러면, 봐봐요. 정부 지출은, 처음에, 국민 소득에 영향을 줄 때, 국민 소득을 늘리는 정부 지출은, 100조가, 처음에 시작해서, 100조, 80조, 그 다음에, 88에 64조, 이런 식으로, 점점점 플러스가 생기죠. 근데, 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세금이 100이 빠져나가면, 이 세금, 100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지출이 줄어드는, 지출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이런 연쇄 반응에 의해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이 앞에, C가 붙어있잖아요. 이 시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이너스, 64.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다 더하면, 다 상쇄 되지만, 100은 남죠. 그죠? 무슨 설명하는데,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아. 이해하지 마. 그냥,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게 중요해요. 아무튼 지가 나야. 이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한번 해본 거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봐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세금을 100조 거둡니다. 사람들이 소비가 100조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재원으로 만들어서, 100조로 정부 지출을 해줬으면, 사람이 100조만큼 늘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깁니다. 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증가하게. 그래서, 이 균형재정승수라는 거는, 이런 거죠. 만약에, 균형재정승수라는 거는, 만약에 국가에서, 자, 조세 100조를 거둬가지고, 정부 지출이 100조였어요. 그랬는데, 국민소득이 100조가 늘어났다 그러면, 균형재정승수는 몇이에요? 한 배 늘어났으니까 1이죠. 근데, 100조 거둬들어가지고, 100조 정부 지출했더니, 50조 늘어났대요. 그러면, 승수는 몇이에요? 0점, 균형재정승수는 0.5가 되는 거예요. 균형재정승수는 뭐냐면, 정부 지출의 금액과, 조세의 금액이 같았을 때, 그때의 승수를, 뭐라 그래요? 균형재정승수라고. 왜 균형재정승수냐? 조세하고, 이 지출하는 것이, 그 금액이 같으니까, 적자재정도 아니고, 흑자재정도 아니고,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균형재정승수는 1이라고, 웬만큼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건, 0.7이건, 상관이 없이,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경우에, 지금 우리는 뭐를, 가정했냐면, 정액세만 비교를 했는데, 요거를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정액세냐, 비례세냐, 비례세면은, 이게 더 작아집니다. 1보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일단 균형재정승수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조세와, 그 조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정부 지출의, 금액이 똑같아. 이 경우에 승수를, 재정승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아, 1이구나. 100조를 투입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면, 100조 세금 걷어서, 100조 정부 지출했으면, 아무것도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더 생기더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식에 나와 있는데, 요식에 나와 있는데, 정부 지출은, 그냥, 곧바로, 총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1보다 작은, 한계 소비 성향으로, 한번, 그, 소비, 소비 지출을 감소하는 효과가, 좀, 덜해진 상태에서, 요 총 지출을 마이너스 값으로 갖게 되고, 요거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된다고 했죠.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균형재정승수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대공항에 대해서 배웠고요. 케인즈 학파의 아이디어를 배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케인즈 학파는,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케인즈 학파의 이런 물가가 경직적인 이론은, 단기에서는 잘 맞는데, 장기에서는 잘 맞아 들어가지 않고, 고전학파 이론은, 장기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경제학에서는 두 개로 나눠서, 경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총지출하고, 총공급곡선이, 어떻게 국민소득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승수효과, 또, 균형재정승수, 또, 저축의 역설이 있었죠. 절약의 역설이라고 해요.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